생명을 구해준 은인 어느 때인가 한양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한편 그런 까닭에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에게는 모두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친척들은 그에게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 자리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한 사람이 성 안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밝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은 정본을 나눈 여인의 집을 출입하고 있었고 문직이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신은 그를 붙잡아다 곤장을 친 후 문직이 자리에서 쫓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되어 대신 자신이 지나치게 국고금을 착복하여 썼다는 죄로 대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종의 신세로 지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이는 다시 이전에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그는 문직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직이는 아주 잘생긴 승녀가 저녁만 어스름해지면 성 안으로 들어오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스님이 자신이 거쳐하는 저를 나와 매일 밤 이곳을 어슬렁거린단 말인가요? 이건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문직이는 하루는 성문을 담근 뒤 승녀가 어느 집으로 숨어드는가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부유한 일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승녀는 아낙내가 거쳐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직이는 놀라워하며 창문 쪽으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옛날의 창들은 종이를 발라 만들었으므로 창호지 문에 작은 구멍을 뚫자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열 살가량 된 어린 소년이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소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어린 남편이 잠들고 나면 매일 밤 승녀가 그녀를 찾아와 밤을 함께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문직이는 바로 지금 눈앞에서 승녀가 남의 아내를 껴안은 채 그녀에게 무어라고 속삭이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남몰래 그대를 찾아오는 것에 이젠 실증이 났소. 내 그대의 남편을 없애버리겠소. 그러고 나면 그대는 하는 수 없이 날 따라와야 할 것이오. 그러면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승녀가 어느새 칼을 꺼내들자 바로 그 순간 문직이는 창문을 열어져뜨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승녀의 칼을 빼앗은 뒤 승녀와 소년의 아내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때 소란스런 소리에 소년이 잠을 깼어요. 네 이놈 어찌 감히 내 아내를 죽였느냐 이렇게 외치며 소년은 문직이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지. 문직이는 이렇게 말하며 소년이 저만큼 나동그라지도록 힘껏 때민 후에 창을 통해 밖으로 껑충 뛰어 달아났습니다. 겨우 한숨 돌린 그는 혼자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이곳에서 이처럼 일을 엉망으로 저질러 놓았으니 이제 내게 남은 일이란 참수형을 당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는 일을 원치 않았으므로 집과 가족을 버리고 으슥한 밤을 틈타 한양을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흘렀어요. 여인의 남편이었던 소년은 어른이 되어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다음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죽은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그는 어느 음내에 자리를 잡고 무료로 묵어가는 주막을 운영했어요. 그 주막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마다 그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캐묻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막을 거쳐가게 되었지요. 이 음내에 들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막에 묵어가길 원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이곳에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왜 그리 슬픈 낯을 하고 계시오 이 땅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오 나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었건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장 악의에 찬 나의 적들이 되고 말았지 뭡니까 나이가 들어 나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고 내 가족들과도 영원히 헤어져 살아야 하는 신세라오 어찌하여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시오 그러자 노인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막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평생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소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이라니 주막주인은 노인을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많은 돈을 준 뒤 노인을 그의 가족들한테로 직접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고를 줄 모르던 아가씨 어느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월매 아가씨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매 아가씨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데다가 온 백성이 존경하며 그녀의 스승이기도 한 고명한 오루선생과 맘먹을 정도로 한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녀 나이 만 16세가 되었을 때 오루선생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부는 끝났느니라 지혜로보나 용모로보나 너는 대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스승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창원하는 모든 구원자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가 물려준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받아 부모의 승낙을 얻은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 밑으로 손 아래 여동생들이 있었으므로 동생들이 혼례를 올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고는 큰 길가에 의원을 세웠습니다. 월매 아가씨가 어찌나 솜씨 좋게 의원의 일을 꾸려나갔던지 그녀의 의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하여 머지않아 그녀에 대한 평판과 징송은 온 나라 안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숫장수가 그녀의 의원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숫이 필요했으므로 숫장수를 불러 숫값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숫장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자에게 입맞추는 것 말고는 더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지나치게 값비싼 대가를 청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고 월매 아가씨는 모욕을 느끼며 물었지요. 저는 제 방식대로 물건을 팔아요. 하고 젊은 숫장수가 말했습니다. 제 방식은 전부를 원하든가 혹은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든가 이지요. 그러니 낭자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대가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한 숫장수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숫을 그녀의 발밑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미처 무얼하고 대꾸도 하기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그녀의 의원 옆을 전에 그 잘생긴 숫장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거들떠보지 않은 채 지나쳐 갔습니다. 그렇지만 월매 아가씨는 다시 숫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제 숫을 산 일이 있는 나득은 낭자로 군요. 하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와 그녀의 발밑에 숫을 내려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월매 아가씨는 숫값을 받아가라고 그를 불렀으나 헛수고 였습니다. 난 낭자께서 어떤 식으로 값을 지르려 하는지 알아요. 숫장수는 길모퉁이를 다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튿날 월매 아가씨가 잠을 깨자 그녀의 의원 마당에는 한 해 동안 떼고도 남을 만큼 숯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월매 아가씨는 무척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온종일 대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숫장수가 늘 걸어오던 길쪽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매 아가씨는 마침내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알아요. 우리 의원 마당 안에 쌓여있는 숯은 바로 당신이 보내온 것이란 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숯은 내 친구들이 실어다 놓은 것이에요. 당신이 명령을 내릴만한 권세를 지닌 분이란 말씀입니까? 권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지요. 저는 제 친구들의 우정을 얻고 있으니까요. 월매 아가씨는 잠시 침묵하였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숯값을 치르고 싶은데요. 그야 물론 좋고 말고요. 젊은 숯장수는 이렇게 말한 뒤 양 어깨에 쥐고 있던 숯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라고는 어찌나 재빠르게 입맞추었던지 월매 아가씨는 미처 이를 피할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누구와도 입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는 제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간에 당신께서 제 지하비가 되어주셔야겠어요. 숯장수는 숯장수는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신한테 시집을 간다 너니만 잘 도가 꿈 그래 친척들이며 그녀에게 청혼했던 도령들이며 아내니들은 모두 이렇듯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사이좋게 살아갔어요. 서방님께서는 글을 읽을 줄 아세요? 하고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걸 하고 명랑한 태도로 남편이 대답했지요. 제가 서방님께 글을 가르쳐드리고 이면 어떠시겠어요? 정말이오? 일을 다 끝내고 남는 시간 동안이라면 어찌 글공부하는 것을 마다하겠소? 다섯 해가 흘러간 뒤 남편은 아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모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스승이신 오루 선생님을 찾아가 뵙도록 하세요. 가셔서 서방님을 시험해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게 가져다 주세요. 임금님이 우메하고 그의 아들 또한 무능한 인물이라면 새로운 사람이 임금자리에 올라야 할 때가 아닌가 란 질문이에요. 며칠 뒤에 남편은 그 질문에 대해 다음과 다음과 같은 답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도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이 답을 들은 아내는 서둘러 남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서방님의 벗들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세 분 우리 집으로 초대하도록 하세요. 남편이 친구 세 사람을 초대하자 월매 아가씨는 그들에게 진수성산을 마련해 대접했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원하우건데 새 친구분께서는 내일 새벽에 뒷산에 오르도록 해주세요. 그러고는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 부부에게 말씀해주세요. 이튿날 아침 숯 장사를 하는 새 친구가 산에 오르니 그곳에 세 명의 동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의 동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드라세요. 그러자 두 번째 동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지금의 임금님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동자가 말렸습니다. 세 분에게는 좋은 벼슬이 내려질 것이고요. 이런 말들을 남긴 뒤 새 동자는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새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월매 아가씨의 집에 도착해 그들이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월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앞날의 일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벼슬을 하사받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을 불행 속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친구분들을 모두 모아서 이곳에 오도록 하세요. 숫장수들이 정해진 시각에 모두 모이자 월매 아가씨는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저는 대신에게 시집 까리라고 마음 먹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방님께 시집을 왔지요. 그 까닭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아녀자로서 서방님께서 대신이 되리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방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방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방님께서는 대신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도끼를 가지고 친구분들과 따로따로 도읍으로 가도록 하세요. 도읍에 이르시거든 오루선생님 댁 근처에서 모두 모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서방님 혼자서 스승님 댁 안으로 들어가 스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제 아내 월매를 대신하여 선생님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바로 이 도끼로 제가 궁궐문의 자물쇠를 부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 밖에 서서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뿔뿔이 도망쳐버린 궁궐 경비병들의 임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리하여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일행은 모두 오루선생의 집 근처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월매 아가씨의 남편이 오루선생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 몇 명과 오루선생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 자리가 비어있는 대신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참 이었습니다. 오루선생은 월매 아가씨의 남편을 그 자리에 추천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 또한 제각기 자기네 사람을 추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월매 아가씨의 남편은 방 안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월매 남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도끼로 궁궐문의 자물쇠를 부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길에서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뿔뿔이 도망쳐버린 궁궐 경비병들의 임무를 대신 맡게 할 것입니다.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모든 역대 군보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신이 될 걸세 하고 그에게 오루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예 그렇고 말고요 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무렵 월매 아가씨의 남편은 자신을 따라온 수 장수들과 함께 분걸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궁궐 대문에 자물쇠를 부순 다음 갑자기 맞닥뜨린 경비병들에게 양자택이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죽음이 두렵거든 군복을 벗어던지고 궁궐에서 도망쳐 방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든가 아니면 즉각 죽음을 당하는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지요. 경비병들은 첫 번째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수 장수들의 무리는 경비병들이 벗어놓고 간 군복으로 갈아입었고 군걸은 이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새 임금의 주제하에 어전 회의가 열렸고 새로이 임명된 대신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전 대신들이 궁궐에 도착하자 그들 역시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당장 사형을 받든가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금님과 세자님은 어디에 계시옵니까 하고 이전의 대신들이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느니라 그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그런 영광을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옵니다. 옛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며 모두들 새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학자이자 예언자인 오루 선생이 궁궐들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새 임금에게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새 임금은 백성들에게 복되고도 유익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조가 대대로 천년 동안 존속될 것이라고요. 그리하여 새 왕조가 천년 동안 존속되는 동안 백성들은 왕조에 대해서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루 오루 선생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새 임금은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숫장수들은 그대로 남아서 궁궐 경비병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래는 숫장수였다는 데서 경비병들의 군복 빛깔을 검정색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월매아가씨의 남편은 죽을 때까지 대신직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남편을 제대로 고를 줄 모른다고 월매아가씨를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원님 옛날에 벼슬자리가 돈에 의해 거래되지 않습니다. 항문의 정도에 따라 벼슬에 오르던 때에는 나란히를 맡아보던 관리들이 지혜로웠습니다. 그 언제인가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차여행을 하는 낙은애들이 묵어가는 주막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주막 주막 주인은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며 지냈지만 그녀는 주막의 모든 일을 돌보았습니다. 주막에 묵어가는 이들이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이 여인의 모습을 훔쳐보고 나였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령이 고향인 김기라는 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김씨는 주막 안주인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뿐인데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태도에서 은근히 자신을 얻은 그는 그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밤이 되어 주막 주인이 연희대처럼 노름을 하러 나가자 김씨는 조심스레 안주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밑이 축축히 젖는 느낌이 들어 김씨가 불을 켜보니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주막 안주인이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자리에 누운 모습으로 숨져 있었어요.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날 밤 주막에 묶고 있는 나그네가 자기 혼자뿐 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도망친다면 사람들이 쫓아와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세울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그것 또한 더 나을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태가 자기에게는 불리하였으므로 그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날이 밝자 집으로 돌아온 주막 주인은 죽은 자기 아내 곁에 김씨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김씨에 대한 문초가 시작되었어요. 원님의 물음에 김씨는 고문이 두려워 자기가 죽여노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죽은 주막 안주인의 시신을 주의깊게 조사한 뒤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칼은 그가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원님은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칼의 칼집은 어디에 있느냐. 김씨는 그 칼집을 갖고 있지 않았지요. 그러자 현명한 원님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의 칼을 모두 한데 섞은 뒤 문제의 칼을 그 속에 섞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원님은 자기의 칼을 다시 찾아가라고 명령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칼을 집어갔자 제일 나중에는 섞어 놓았던 문제의 칼 하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칼은 누구의 것이냐. 그 칼은 백정인 차씨의 것입니다. 하고 차씨의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원님으로서는 이 한가지 사실만 알면 되었지요. 원님은 차씨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한 뒤 그를 감옥에 가두고서 그의 두 다리 사이에 나무로 만든 주리를 끼웠습니다. 마침내 고통을 참지 못한 차씨는 주막 안주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하여 차씨는 죄값을 재렸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김씨는 누명에서 풀려났답니다. 새들이 하는 말 옛날에 이다질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길을 가던 이씨는 까마귀가 날아가며 까옥 까옥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씨에게는 내 뒤를 따라오세요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씨는 까마귀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가다보니 바로 고기 덩어리가 놓여있는 장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이 고기를 조금 떼어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왼사람이 다가와서는 이씨가 자기네 암소를 도살했다며 이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씨가 아무리 자기 입장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씨를 원님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씨는 원님에게 자초재종을 설명했어요. 그래 만일 내가 새들의 말을 이해한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하고 원님이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가 뭐라고 하며 울고 있느냐 비둘기는 자기가 거미줄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졸들이 가서 살펴보니 정말로 비둘기는 거미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는 비둘기가 거미줄에 걸린 것을 보고 이를 알아맞힐 수 있었을게요. 원님이 말했습니다. 이미 때는 저녁 무렵 이었고 새들은 모두 각기 제 둥지를 찾아 날아가 버린 뒤였으므로 원님은 이 씨를 내일 아침까지 옥에 가두어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창 밖에 제비 둥지에서 제비 새끼 한 마리가 아래로 미끄러지며 감옥창을 통해 이씨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씨는 자기의 침을 제비 새끼에게 먹여주었어요. 그러고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처지라 새끼를 둥지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으므로 이씨는 제비 새끼를 자기 가슴에 품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이씨가 다시 원님 앞에 끌려 나가자 원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바로 내 머리 위를 제비 한 마리가 빙빙 맴돌며 울어대고 있는데 저 새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비는 바로 이 새끼를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 새끼는 제가 갇혀있던 감옥 안으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새끼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씨는 원님과 함께 제비 둥지 쪽으로 갔습니다. 이씨가 제비 새끼를 둥지 안에 넣어주자마자 어미 제비가 그리로 당장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듯 지지베베 울고 나서는 잠잠해졌지요. 그대는 진실로 악한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후 원님은 이씨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원님의 망신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이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얼토당토 않는 구시를 붙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취미였지요. 원님의 원님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백성들은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백성들은 사나운 호랑이보다 원님을 원님을 더 무서워 했습니다. 그 고을에 검소하지만 알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꾀가 떠올라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어긴 죄로 내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요. 하지만 원님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울상만 짓고 있었습니다. 왜 구해오기 싫으냐 그럼 재산을 몽땅 다 내놓던가 원님은 못된 마음보를 드러냈습니다. 아닙니다. 순 억지였지만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지요. 대답을 하긴 했지만 한겨울에 어떻게 산딸기를 구할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재산을 다 빼앗길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들어 눕자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너는 가서 글이나 읽어라. 어린 아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그 사람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관가로 찾아가 원님을 만난 겁니다. 너는 누구냐. 박 암흑의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는 왜 구해오라는 산딸기는 안 구해오고 너를 보낸 것이냐. 그러자 아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님 저희 아버지는 지금 몸져 누워 계십니다. 산 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맹랑한 녀석을 보았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서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거든요. 원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원님은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세상에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금방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텐데요. 이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보다 더 심한 억지였지요. 그 사람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은 순순히 아들에게 원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빙긋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그까진 일을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내 아버지가 또 뱀에 물렸느냐 왜 또 내가 왔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돌로 배를 한 척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끌고 올 동아줄이 없어서 가지러 왔습니다. 돌로 만든 배에는 모래로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사토께서 모래로 동아줄을 꼬아주시면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모래로 어떻게 동아줄을 꼰단 말이냐 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원님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 후로 욕심 많은 원님은 다시는 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답니다. 마을의 자랑 옛날에 인간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작은 땅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가진 것입니다. 열심히 가꾸어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엔 무얼 심든지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멩이와 모래가 많이 섞인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땅이 인간의 온 가족이 나가 돌을 골라내고 봄마다 두엄을 듬뿍 뿌려주자 얼마 안 가서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땅에 삼시를 심었습니다. 비가 안 와 싹이 말라 들어가면 인간은 새벽부터 밭에 나와 멀리 떨어진 냇물에서 물을 기르다 싹이 잘 자라도록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밭 작물은 말라 죽어도 인간의 삶은 언제나 싱싱했지요. 오늘은 다 자란 삶을 베는 날입니다. 인간의 아내와 아이들이 밭에 쪼그리고 앉아 삼을 다발로 묶고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삼 다발을 보면서 가족들은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저렇게 잘 자란 삶은 처음 보겠어. 밭이 온통 꽉 찬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더니 보람이 있구먼. 내년엔 우리도 인간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학 좀 많이 올려보세요. 골 사람들이 인간의 산밭을 바라보며 불어온 듯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족과 함께 꼬박 한나절 동안 잘 자란 삶을 골라서 배웠습니다. 오늘 뵌 삶은 물레질을 해서 삶실로 만들어 내답할 작정입니다. 천으로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값이 덜 나가지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아내는 물레질과 길삼의 명수였어요. 워낙 많이 해보아 다른 집 안 하게 두 배는 빨리 천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요. 삶껍질을 손톱으로 가르면 회백색 삼실이 만들어집니다. 글씨를 벨틀에 놓고 짜면 삼배가 되지요. 장날이 오자 인간은 삼실을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등짐을 만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인간의 아내는 문 밖으로 남편 배웅을 나와 천으로 만들어 내다 팔면 곡식을 두 배는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아까워 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쌀이 나무 꼴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꽃샘 마을이 나옵니다. 나리 꽃이 예쁘게 피는 곳에 맑은 샘물이 있어 꽃샘 마을이라고 부르지요. 이 마을에 서조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서조는 키가 껑충하게 크고 눈매가 서글서글해서 첫눈에 보아도 마음씨가 좋아보였어요. 서조는 해마다 밭에 조를 심었습니다. 서조도 인간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서조를 칭찬했습니다. 서조는 사람 좋고 일 잘하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아무렴 청년들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땀 흘려 일하는 서조를 보면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서조는 상을 받아도 아주 큰 상을 받아야 할 꼴세. 서조의 밭에서 자란 조는 서조를 닮아 키가 크고 나달도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노랗게 잘 여문 조 이삭이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조의 마음은 기쁨으로 꽉 차올랐지요. 오늘은 조를 거두어들 조를 거두어들이는 날입니다. 베어서 밭에 세워두었던 조의 이삭을 잘라 돌이 깨로 나달을 떨어냈습니다. 가을 볕에 잘 마른 조를 이젠 방하에 넣어 찍기만 하면 되지요. 드디어 방하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진 조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조는 조를 장에 내다 팔아 삼시를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옷이 너무 오래돼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려면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늙으신 어머니는 더위를 잘 못 견디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꼭 시원한 삼배 옷을 장만 해드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더위를 먹지 않게 하려면 삼배 옷이 필요하지요. 서조는 조를 집어넣은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 장으로 가던 인간과 서조는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서조가 인간에게 말을 붙였어요. 등짐을 지고도 성큼성큼 가볍게 걸어오는 걸 보니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삼시린 모양이구려. 인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소. 그런데 작은 자루에 메고도 쩔쩔매는 걸 보니 그 자루 속에 든 건 조나 소수 같은 곡식이 들림없을 것 같소이다. 둘 다 잘 맞췄구려 이 자루 속에 든 건 방금 지은 찰조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사려던 것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서조는 그 자리에서 삼실보따리와 조가 담긴 자루를 맞바꾸었지요. 이렇게 쉽게 좋은 삼시를 얻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잘 가십시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조는 메고 있던 삼실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방안에 계신 어머니께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그래 삼배옷을 만들 시를 구해왔느냐 예 운이 좋아 아주 좋은 걸로 구했습니다. 서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커다란 소리개가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내려놓았던 삼실보따리를 두 발로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벗어발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소리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찰진 조로 막 지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보 밥의 윤기가 찰찰 넘치는 게 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삼실을 팔러나간 게 참 잘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아내가 말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직스럽더니 역시 곡식도 아주 잘 되었군. 인간은 서조가 마음 좋고 성실한 농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막내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생겼니 지금 막 커다란 소리개가 날아와서 마당에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인간이 마당에 나가보니 막내딸 말대로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는 자기가 오늘 지고 나가 조화 바꾼 바로 그 삼실보따리 였지요. 참 별일이네. 어서 임자에게 돌려주어야지. 인간은 삼실보따리를 지고 꽃샘 마을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리개가 삼실보따리를 재다가 댁내 마당에 떨어뜨린 건 예산일이 아니요. 말 못하는 미물도 때로는 사람보다 이치에 맞게 이를 저리할 줄 아는 법이요. 이번 일은 아마도 하늘에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소. 그러니 나는 이 삼실을 받을 수가 없소. 인간과 서조는 받아라 못 받겠다 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서조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인간은 할 수 없이 삼실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날 밤 내내 끙끙거리며 고민을 했지요. 조와 삼실을 두 가지 다 갖는 다는 것은 도저히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무슨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 인간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 이었습니다. 인간은 다음 날 다시 한 번 서조를 찾아갔습니다. 조는 원래 대게 물건이었으니 조를 돌려드리면 어떻겠소? 그러나 이번에도 서조는 고개를 가로자웠습니다. 조는 이미 댁에게 판 것이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오. 그러면 나더러 조와 삼실 두 가지를 다 가지란 말이오? 인간은 버럭 화를 내고는 서조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조와 만났던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 삼실과 조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장터를 노가던 사람들은 낯선 보따리 두 개를 보고 처음엔 누가 잠시 놓아두고 볼일을 보러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다음날 낮이 되었는데도 보따리는 그대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속에는 조와 삼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좋은 조와 삼실을 누가 놓고 갔을까? 임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려고 사람들은 조와 삼실을 가져다 대장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동모들과 함께 장에 놀러왔던 인관의 막내딸이 마침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삼실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삼실은 우리 건데 이 말을 들은 대장장이가 막내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막내딸은 그동안 아버지인인건가 꽃샘 마을 서주 아저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삽시간에 장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고울까지 소문이 돌 소문이야 돌든 말든 인관과 서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농산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대장장이는 마냥 삼실과 조를 막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학간집 아저씨와 함께 인관과 서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먼저 인관의 집에 들러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관은 그것은 이미 나의 손을 떠난 물건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써주십시오. 인관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뒤 이번에는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조화삼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며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장이와 방학간 아저씨는 인관과 서조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탐복했습니다. 어찌 그리 마음이 고들까 대장장이와 방학간 아저씨는 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관과 서조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없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에게 조화삼실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인관과 서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뒤 인관과 서조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땐 서로 도와주고 한가할 땐 강에 나가 물고기도 잡았지요. 그러자 쌀이 나뭇골 사람들과 꽃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함께 도와 품하실을 하였습니다. 주소가 끝나면 잔치를 벌여 함께 흥겹게 놀았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인관과 서조의 고든 마음 덕분에 많은 친구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인관과 서조가 자기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두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 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하면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 중에는 지혜와 더불어 재미까지 있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원님의 망신 이야기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읽는 동안 즐겁고 통쾌하고 다 읽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 였습니다. 지혜롭게 원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아들 덕분에 말이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요. 오늘도 복을 가져다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